수학의 이현소 뭔가 완벽하게 만들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점수가 생각보다 잘 안 나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신경일 겁니다 그걸 이해하지? 선생님도 많이 불안했으니까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좀 얘기를 해보고 여러분이 앞으로 선생님 손을 떠나가서 메가스터디 사이트 내에서도 다른 멋있는 선생님들 찾아서 떠나가게 될 텐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지금 현 고의한테 선생님이 온라인상에서는 마지막 서비스예요 해설 강의 마침 촬영하고 어떻게 좀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게 됐어요 먼저 보면 일단은 제 학생에게 주는 경고 이렇게 나와요 좀 무시무시하지 사실은 얼마 전에 수능이 끝났고 항상 수능의 난이도가 기준이 되는 거는 가형이거든 우리 이과생들이 어떻게 어떤 문제를 풀게 됐는지가 매년 중요해 물론 올해의 수능 이슈는 국어쪽이 좀 더 가깝지만 우리가 수학을 놓고 보면은 수학 가형이 무조건 기준이란 말이야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등급컷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등급컷 근데 선생님이 매번 평가원이 아니고 이제 학력평가 해설 강의를 찍고 총평을 찍으면서 강조하고 있는 거 등급컷 믿지 말아라 하는 거거든 믿지 말 것 지금 여러분 고위 1등급을 보면은 84점 정도 나왔다고 하더라고 물론 확정도 될 것은 아니지만 84점인데 지금 수능에서는 말이야 수능 1등급 92점이에요 92점이야 얘들아 84점과 92점은 정말로 어마어마한 차이야 여러분이 공부를 하다가 40점 점수가 나왔을 때 70점까지 올라가는 건 어느 정도 기본 유형을 탄탄히 맞춰놓고 공식과 개념을 익히면 만들어질 수 있는 점수라고 치자 그런데 70점부터 80점까지의 노력과 80점부터 90점까지의 노력과 그리고 90점부터 100점까지의 노력을 점점점점점점 벌어져요 지금 84점하고 92점을 단순히 수치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8점 정도만 올라가면 92가 되겠네 두 문제 더 맞추면 고3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야 가영이 분명히 문제가 어려웠습니다 가영은 원래 문제가 쉽게 출시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매년 내가 재학생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건 여러분이 84점 나와서 1등급이 나왔다? 혹은 70몇 점 나와서 몇 등급이 나왔다? 믿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중요한 거 이거 가지고 대학 갈 거 아니잖아 그치? 이거 가지고 대학 갈 거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절대적인 점수를 좀 올려놓는 게 중요하다 흔히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킬러 문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두세 개 빼고 전부 다 내가 능숙하게 풀 수 있는 상태까지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합니다 재학생의 등급 컷은 믿지 마세요 알았지? 우리가 사실 그 등급 컷 그 뭐 된다고 그거 갖고 여러분 흔들리고 있어 원래 대학 등급으로 가는 것도 아니야 그치? 여러분이 애매하게 3등급 턱걸이 2등급 턱걸이라는 거에 대해서 뭔가 안주하지 말고 안정하지 말고 스스로 안정하지 말고 절대적인 점수 올리라는 거야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알겠죠? 이게 첫 번째야 두 번째는 기출문제 중요성 상당히 평이한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답률을 보니까 주관식 쪽에 다 몰려있더라고 30번의 오답률은 무려 97% 그러니까 3%만 맞춘 거야 30번, 29번, 28번, 27번, 26번까지 사실 26번 정도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중에 오답률이 가장 많이 몰려있고 오히려 21번과 20번 맞춘 친구들이 좀 많은지 21번이 5위인가? 좀 돼있더라고 그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아직은 아직은 뭔가 모의고사 형태에 익숙하지 않다라는 거죠 모의평가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얼마 전에 정시 파이터 친구들에게 주는 캐스트 영상을 촬영한 적이 있는데 그 영상에서 뭔가 안 좋은 이야기가 많았어요 뭐냐면 사실 나는 그러한 의도가 아니었지만 정시를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 잘못됐다가 아니었거든 정시를 준비하고 오로지 정시만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 약간 불편함을 느꼈는지 그런 댓글 좀 달렸었는데 지금 확실한 건 뭐냐면 정시 파이터 애들도 익숙하지 않아 사실은 모의고사라는 게 30문제를 여러분이 주어진 시간 100분 안에 전력을 다 쏟아 부어서 내 인생을 걸어야 된다는 뭔가 큰 시험을 치러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자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시험이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1번부터 시작해가지고 17번 지나서 18번까지 왔다가 20번 21번 수준을 좀 보고 주간식이 22번부터 시작해서 28번까지 풀 수 있고 29번 30번 그 29, 30과 21, 4개를 내가 어느 정도 시간 투자를 해서 시간을 보고 시간 분배를 한 다음에 내가 문제를 막 풀어나가는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이 어떻게 보면 고3 때 만들어지거든 지금 여러분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느라도 많이 바쁠 텐데 심지어 수행평가도 준비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여러분들이 모의교사 30문제에 익숙하게 뭔가 능숙하게 풀어낼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그건 오답률을 보면 알 수 있어 21번 오답률이 주간식 27번, 28번보다 낮다라는 건 약간 구조가 맞지 않죠 뭐 찍어서 맞았을 수도 있겠지만 익숙하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이것은 3학년 때 가서 해야 될 일은 지금 하지 마세요 지금은 내신에 집중하시고 다만 출제된 문제 자체로만 보면 기출문제가 굉장히 좀 많이 중요하게 다뤄져 있습니다 굉장히 클래식한 거 그동안에 교육청 평가원들이 많이 풀어서 무슨 무슨 스토리 문제집들을 풀면서 많이 다뤄봤던 그거 많아 심지어 교과서에 있는 것도 많아요 그게 여러분이 앞으로 3학년 가서도 명심하세요 기출문제는 매우 매우 중요해 매우 매우 중요하니까 새로운 거, 멋있는 거, 깐지나는 거 그런 거는 여러분 실전 상태에 임박해서 풀어도 되니까 일단 기출문제를 좀 탄탄하게 다루세요 근데 가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수투 버렸잖아 그치 수투에 오히려 좀 클래식한 문제들이 많이 나와서 이거는 내가 좀 추천하는 건데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나영 친구들 나영 친구들도 가형을 꼭 풀어보세요 다만 수투와 미적분 한해서 문제가 어차피 교육청이기 때문에 뭔가 요즘에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적분이 굉장히 중요해 수능은 무조건 미적분이야 그런데 갑자기 30번에 격자점 세는 이상한 문제 나와서 문제가 좀 좋다 나쁘다를 평가할 의미는 없어요 없어요 기출문제 흐름도 없고 다만 여러분이 앞으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기출문제 중요하고요 나영 친구들도 이 퀘스트 보고 있으면 꼭 풀어보세요 알겠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겁주려는 게 아니고요 점점 더 어려워질 거예요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각오하세요 근데 어려워진다는 건 뭐냐면 어려운 문제에 대한 난이도를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고 범위에 대한 이야기야 여러분이 아마도 3월달 되면 이제 고3 돼가지고 처음 보는 모의고사 때문에 3월 학력평가 점수에 좀 집착할 텐데 그때도 사실 집착할 필요가 없는 게 범위가 다르거든 지금 가형 문제인데 수2가 나왔고 뭔가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 수능을 준비한 상태에서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 가지 범위가 앞으로 여러분 무시무시나 기하 벡터라는 게 있잖아 그치? 기백도 있고 미적분 2에서도 미적분 쪽에 다루어지게 되면 훨씬 더 디벨럭되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이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내가 하고 있어 근데 그거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라 그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고 등극권 믿지 마시고 기축 문제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아직은 익숙하지 않을 테지만 지금은 내신에 좀 집중하시고 여러분이 앞으로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겨울방학부터는 모의고사를 꾸준히 풀어나가면서 개념 정리하고 뭔가 계속 연습해 나가야 되는 거야 점점 더 어려워질 거라는 거는 각오하라는 거지 어떻게 보면 11월 모의고사는 여러분이 고3이 되면 11월 모의고사를 풀 일이 없죠 11월 수능을 보니까 11월 모의고사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시험일 거야 11월에 보는 시험은 교육청이 보는 시험은 여러 가지 심란하고 복잡하고 시험은 잘 못 본 상태에서 불안하겠지만 지금 보는 이 시험지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 시험지 자체는 여러분 범위에 맞지도 않고 하지만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공부에 나가야 될지는 분명히 교육청이 경고했다라기보다는 수학이라는 과목 자체 여러분들에게 주는 경고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음을 다시 먹으세요 내가 정시와 수시 이런 거에 흔들리지 말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 옳다가 아니야 여러분은 1차적으로 수학을 좀 잘해야 유리한 대학을 갈 수 있는 건 확실한 팩트잖아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모의고사를 가지고 어떠한 반성을 하고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는지는 여러분 스스로 잘 판단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거죠 아마도 내가 지금 고2, 고3 되는 친구들에게 온라인에서 해줄 수 있는 서비스는 더 이상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이 해설 강의를 끝으로 다시 고2가 될 수는 없으니까 고3 생활을 훌륭히 맞춰서 이 혼란스러운 약간 좀 삐리한 이런 이상한 시험 문제를 더 이상 풀지 않아도 될 수 있을 만큼 1년 만에 그 교육과정을 끝내세요 그리고 훌훌 날아가 그 청춘을 누리세요 여러분 고2까지 아직 우리가 기말고사 남았지만 여러분이 뭔가 모의고사 형태에서 다룰 수 있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줬어 이야기를 아마도 계속해서 뭔가 자극을 받고 싶은 이 영상을 계속 플레이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앞으로 고3 돼서도 선생님이 지금 이야기했던 거 계속 명심해서 훌륭한 고3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고2 가형 물론 어려웠고 어려웠고 중요한 문제도 많고 이상한 문제도 많고 매년 교육청 그랬으니까 여러분이 아직은 교육청 문제가 좋다 옳다 그르다 이런 것도 판단하지 말고 오늘 내가 수학적인 절대적인 수학의 절대적인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앞으로 고3 때까지 뭘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시험 분들과 수고 많으셨고 다음 기회가 있으면 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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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